안녕하세요. 한국이 뭐 중국의 문화를 훔쳤다? 중국 황제옷을 입고 한국의 궁을 시찰하듯이 돌아다니겠다. 한국인 아무나 붙잡고 3,4대를 올라가면 그 조상들이 상당수가 중국인이다? 최근 장위안이라는 중국인이 한 말입니다. 이 장위안이라는 사람은 1984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40세이고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출연하여 토론하는 JTBC에서 하는 비정상회담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면서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장위안의 이 발언들이 현재 한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상태고 이 헛소리 딱 한 방에 한국에서의 모든 밥벌이가 다 날아갔어요. 아마도 다시 출연하지 못하겠죠. 다시 출연시키는 방송국이 있다면 중국군의 옷을 입고 한국 국민에게 도전장을 내밀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장위안은 왜 중국에서 이런 영상을 올렸을까? 현재 중국인은 취업도 되지 않고 자존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한국 앞에서 무너져내립니다. 무슨 역사, 문화, 경제, 스포츠 좀 자랑스럽다 하면 또 한국이 원조로 나오고 좀 인정하기 싫은 게 있다 해도 어김없이 거기에 한국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 중국인들에게 생겨나는 열등감은 큽니다. 이런 풍토가 만연한 중국 인터넷상에서 장위안처럼 미운 한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한국에서도 반일몰이를 하면 인기가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반한몰이를 하면 인기가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기를 얻는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장위안같이 애매한 인지도를 가진 방송인이 반한발언을 하게 되면 더 인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취직이 어려운 중국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청년들도 점차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본에서도 무조건 반한 감정을 일으키는 책을 내면 듣보잡도 스타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G9 장위안이 했던 말을 다시 보면 과연 그 말들이 사실일까요? 완전히 분석합니다. 보기 전과 전후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첫째,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 이건 뭐 일고의 가치도 없고 그 반대로 일방적으로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훔치고 있는 거죠. 바로 두번째, 중국 황제옷을 입고 한국의 궁을 시찰하듯이 다니겠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영상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도 저 장위안과 비슷하실 거니까요. 이거는 중국인들이 조공의 의미를 착각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공을 바쳤다라는 의미를 특정 국가들이 와서 막 살려달라고 조아리고 읍소했던 것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인 거죠. 조공국이라는 것은 그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기들의 안전과 안정을 위하여 협력 맺은 일종의 국가와 국가 간의 협업 관계이며 그 국가는 상대 무역 국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대국에서 자기들에게 조공을 오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막대한 자기들의 이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그 국가들에게 줘서 돌려보내면서까지 자기네 중국 국가들의 안전과 안정을 확인하는 관계입니다. 중국의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행했던 게 바로 조공 무역입니다. 조공은 특정 국가에서 수백 명의 사신단이 일정 선물을 들고 인사차 중국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공을 받는 중국은 정해진 국가적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고 수백 명의 사신단 모두에게 선물을 줘야만 했고 그들이 그들의 국가로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한 답례품을 회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그러니까 조선이 조공을 하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회사를 받아오게 됩니다. 국가 대 국가의 의뢰 행사예요. 여기서 아무거나 줄 수 없죠. 설마 국가 대 국가로 선물을 주는데 애들 장난감을 준다면 조선이 과연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형님 저희가 애들도 아닌데 이런 거를 주십니까? 이런 거 주시는 잡배를 형님으로 모실 수나 있겠습니까요 저희가? 벤틀리 한 대씩은 딱 놔야 형님이 대접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조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 들고 인사를 하러 가요? 왜 가요? 우리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종일관 조선은 오히려 조공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 중국은 오늘날에도 경제보복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그래요. 중국에 조공을 할 수 있는 횟수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막 압박했어요. 실예로 명나라의 고려가 1년에 3번을 조공을 했습니다. 고려보고 4개월에 한번 조공을 오라고 한 거예요. 한 국가 사신단이 조공을 오면 그 조공을 받는 명나라의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가 고려를 1년에 3번씩이나 방문해달라고 한 것은 그만큼 고려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고려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며 오히려 고려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후환이 없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고려가 조공은 같지만 사실상 고려가 명나라의 조공을 받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경제 관점으로 보면 고려가 절대로 딴맘을 먹고 명나라를 해야지 않도록 환심을 사기 위한 결과가 1년 3회 조공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뢰를 하나 더 드려드리자면 북벌파, 정도전, 정도전 아시죠? 이 정도전, 조선 개창한 사람 정도전이 주도해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을 때 이 명나라가 이거를 굉장히 불안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고려랑 1년에 3번 조공 무역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다 제거되고 북벌파가 장악을 하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북벌파라는 것은 이 명나라 북경 주변을 치겠다고 하는 북벌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북쪽의 압록강을 건너자고 하는 게 고려말, 조선초에 말하는 그 북벌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에 말하는 북벌파는 바로 명나라 본토를 치자는 사람들이고 북쪽 만주에 올라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기에 북벌파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주원장이 조선초 개국 세력들에게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명나라 조정에 흉흉한 폭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조선이 여진족들을 데리고 명나라를 칠 것이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게다가 이미 명나라 해상이 조선 해적들에게 장악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외구라고 하면 일본인들을 연상하지만 당시 명나라가 외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조선인이었던 거예요. 이 한반도 출신의 해적들은 통일신라를 인정하지 않고 바다로 가가지고 해적이 된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은 고려시대 때도 있었으며 조선이 개국된 후에도 서해바다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제 사람들은 이미 삼국시대 때 배를 타고 이 산동반도 요서지역 그리고 또 외까지 일본 외까지 지나다니면서 이 바다를 바닷길을 운영을 하면서 해상을 막 왕래할 수 있었으니까 충분히 이 서해바다를 품고 명나라의 산동반도를 노략질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서 나중에는 일본 그러니까 실제 외구와 함께 동업을 하는 형태로 그 노략질을 외구짓을 동업을 하는 형태로 명나라 양자강 일대에서 노략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역시 실제 외구보다는 조선인 해적의 머릿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명사 일본열전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양자강 주변에 자꾸 외구가 나타나고 있음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대체로 볼 때 일본 외인은 10명 중에 3명이고 외인을 따르는 자들이 10의 7이다. 그러니까 서해바다에서 활동하는 해적들 중에서 실제 일본 외구의 수는 30%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들이 다 외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함께 노략질을 하는 것들이 70%라는 것입니다. 또한 명나라 주원장 시대 기록인 태조실록에도 비슷한 맥락의 기록을 전하고 있어요. 요동반도 대련시에 있었던 금주라는 곳에서 외구 100명이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군이 출동해서 잡아보니까 그 중에 장갈매라는 조선인이 있었다. 이 사람은 황해도 해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복장을 하고 무리에 섞여 있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서해바다를 장악하고 있던 해적들이 대부분이 고려인 그러니까 조선인들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명나라 주원장을 더욱 공포에 질리게 한 풍문이 있었으니 새로 개국한 조선이 곧 명나라를 덮쳐올 것이라는 풍문이 그것이었어요. 이들은 고려와 조선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중국인들이 이들 사료에서는 고려와 조선이 강대국으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언급을 안 하거나 언급을 한다 해도 아주 이렇게 좀 깎아서 그런 식으로 언급하지만 그 맥락을 보면 이게 자기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 게 고려와 조선이지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들로서 이 사료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땅, 이 나라가.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또 있어요. 여러분은 몽고제국의 원나라가 멸망하고 이 명나라가 들어선 순간부터 몽고족이 완전히 저 몽골로 물러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몽고족은 다시 바로 했고 명나라는 여전히 몽고족에게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왕족이 몽고족한테 끌려갔을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강국인 고려나 조선까지 딴 마음을 먹어버리면 이거는 뭐 그냥 명나라는 초장부터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였습니다. 명나라가 조공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고려와 조선을 달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친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 갑자기 돌변할지도 모르는 이 고려와 조선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1년에 3번 4번 조공오라고 한 것이라는 말이 이제 뼛속 깊이 와닿죠. 우리 집에 오면 맛있는 거 너 다 주고 너 갖고 싶은 거 다 줄게 이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을 하죠. 야 와서 인사 받아라 조아려라 콱 너네 인사 와서 봐주는 줄 알아있지 뭐 이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공을 조아리로 간 것처럼 이 명나라가 절대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명나라가 감히 고려와 조선을 상대로 이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형태가 이렇게 굴종적인 형태가 조공의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중국인 장위안도 그런 거예요. 장위암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중국 학생들 교과서에서 대만도 마찬가지 조공의 이 조공의 형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공의 형태를 먼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짧게 한 줄 정리하면 조공은 무역이다. 아쉬운 놈이 더우라고 한다. 고려와 조선이 무섭고 몽고족은 언제 또 명나라로 치고 내려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의 주원장은 고심에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해결책을 하나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조선더러 명나라의 조공을 오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게 그것이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조선이 개창되고 북벌파가 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 조선한테 명나라로 조공을 못 오도록 했단 말이에요. 경제보복을 한 거죠. 무역 보복을 한 거예요. 중국이 조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서요. 조공이 조하리는 거라며요. 그러면은 어차피 조하리로 오는데 일방적으로 밭이로 오는데 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공을 못 오도록 했다고. 중국이 조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였다면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야 너 와서 조공하고 조하리고 가 우리가 줄 건 없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명나라인지 뭔지 하여간 우리 쪽에서 북쪽을 치려고 하니까 조공을 못 오게 했다니까요. 이건 뭐냐 조공이라는 것은 자기들만 조선에 줄 게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조선이 이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조선이 조공을 오지 못하게 하는 무역 보복 불이익을 준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조공은 역시 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무역인 거고 조선에 흑자가 남는 무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공 제재라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바로 경제보복 무역 보복이었던 것이죠. 명예 주원장은 조선에서 온 사신단 대표인 남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3년에 딱 한 번만 오라고 지금까지 1년에 3번 갔잖아요. 근데 3년이면 원래대로라면 1년에 3번이니까 3년이면 9번을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3년에 총 9번이 아니고 이제 뭐라고요? 3년에 딱 한 번만 오라고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가해버린 거죠. 명나라가 조선에 이제 이 조공 못 가게 하는 게 어떤 건지 느낌이 팍팍 오시죠. 여러분은 이제 이 조공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실제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젠 조공을 주면 우리가 조공을 주면 명나라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를 그 회사의 형태는 우리가 조공했던 그만큼을 그대로 비슷하게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몇 배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사입니다. 그것이 조공 회사 무역이에요. 조공 무역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게다가 이상한 거 가지고는 못 돌아가요. 이상한 거 가지고 돌아가면은 또 조선 본국에서 정치적 위상이 또 떨어지잖아요. 우습게 보이고 왔다고 하면서 그리고 명나라 스스로도 그래요. 이상한 거 줘서 돌려보내면은 혹시 조선이 땀만 먹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삐삐 줘서 보내면 안 되고 앞으로 새로 나올 스마트폰으로 줘서 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공을 가면은 엄청난 선물과 회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데 그동안 고려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1년에 3번을 조공을 갔었는데 이제부터 3년에 딱 3번만 오시라니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이렇게 대꾸할 겁니다. 아니 황제 폐하 우리 그냥 저 하던대로 1년에 3번 찾아뵙죠. 우리는 동방예지국입니다. 명황제의 안녕을 확인하지 않고서 저희가 어찌 신하로서의 예를 기피하겠습니까? 폐하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에?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공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윤과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조공 무역의 실체입니다. 여러 번 자꾸 말씀드리지만 명나라와의 틀어진 조공 무역 관계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 정도전 같은 북벌파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실권을 잡고 나서 다시 또 이 조공 무역이 명나라와의 조공 무역이 다시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두려워하던 북벌파가 제거되고 정도전 같은 이 조선에서 그래서 북벌조짐이 사라졌으니까 명예주원장이 크게 안심하고 조공 무역을 허가해준 겁니다. 다시 또 이 과정에서 조선의 영토와 역사마저 중국에 팔아넘기지 않았나 그런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조선은 어쨌든 간에 1년에 무려 4번씩이나 조공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앞선 고려보다도 한 번 더 조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조선에서 북벌론이 일어나자 조공 제재를 가했던 명나라가 조선이 북벌파들을 제거하고 안정감을 주니까 조공을 다시 원래대로 시행하게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냥 이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안 때릴게. 우리한테 그냥 주던 거 계속 줘. 안 때릴게. 이거잖아요. 그럼 명나라 입장에선 뭐예요? 아 그럼 받으러 와. 내가 줄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조공의 실체예요. 이게 조공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것은 매우 매우 두렵고 중요한 국가에만 특별히 행해진 조공 횟수였습니다. 1년에 연 3, 4회가. 그러면은 반면에 일본은 명나라에 몇 번을 갔을까요? 거기는 명나라에서 아예 오지 말라고 해요. 왜냐? 섬나라에서 일본이 이 섬나라 이 일본이라는 섬나라에서 명나라가 이익을 볼 게 없어요. 어차피 이 일본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조선이 옆에서 견제해주고 있는 나라인 거고 딱히 뭐 섬나라 문화라거나 그런 것도 없고 현재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 당시에는 바닷길이 또 이용되지 않던 시절이니까 지리적으로도 일본은 명나라와는 크게 상관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그냥 일본을 없는 취급해도 되는 나라가 그냥 그 일본이에요. 그래서 대명회전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을 전하고 있어요. 일본은 10년에 한 번만 조공할 수 있었다. 조공이라는 게 그냥 상대국이 뭐 갖다 바치기만 하고 인사를 하러 오는 거면 명나라가 왜 또 일본은 또 왜 오지 말라고 해요? 어차피 받기밖에 안 하는데 조아리로 온다며 그러면 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고 싶어 미치겠다는데 일본이 그러면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명나라가 굳이 일본을 오지 말라고 했겠어요? 왜? 아니 쓸데없는 거 받고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이게 조국 무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명나라가 받기만 할 거면 인사받고 뭐 뇌물 받기만 하려면 오라고 해야죠. 일본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일본이 왔으면 명나라가 일본에 엄청난 예산을 써서 쥐어보내줘야 하는 게 조공이었으니까요. 그게 조공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일년 뭐야 그 일본 보고는 10년에 딱 한 번만 오라니 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다급한 일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활로가 막혔다는 거니까요. 조선은 4번을 가는데 그래서 일본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명나라에 조공을 가요. 그냥 가요. 요즘 말로 하면 아니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외교회담 같은 게 일정이 없는데 그냥 가요. 그런 거예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기도 하고 10년도 아직 안 됐는데도 그걸 못 참아서 제멋대로 조공을 갔어요. 명나라로. 조공하고 싶어서 환장을 한 거죠. 받아올 게 많으니까. 그래서 명나라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괜히 돈만 나가니까. 그냥 인사 오고 뭐 갖다 바치는 게 조공이면 명나라가 왜 조공 오는 걸 싫어했겠어요. 일본 애들이 명나라에서는 굳이 뭐 별 필요도 없는 일본산 잡동산이들 모아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그 억지로 그거 받고 그거 또 돌아갈 때는 또 좋은 거 줘야 되잖아요. 그게 조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명나라는 1551년에 일본과의 관계를 아예 중단해 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일본이 명나라로 조공을 간다 해도 얻어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명나라에 조공을 가고 싶었는데 명나라가 일본을 아예 상대를 해주질 않으니까 이때부터 이 일본이 명나라에 앙심을 품고 40년 동안을 일을 갈고 이제 조선에 말했습니다. 명나라로 갈 수 있게 조선길을 빌려달라. 네. 바로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거죠. 궁금했죠? 여러분 임진왜란이 이러는데 일본이 아니 왜 대륙을 명나라를 치겠다고 왜 우리 땅을 빌려달래? 바닷길로 가면 되지? 바다는 위험해요. 일본에서 한반도 남부로 오는 것도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대륙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조공이 막혔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분석하게 되면 경제 활로가 막히니까 앙심을 품고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임진왜란은 포로 전쟁이라고 명명되기도 할 만큼 일본이 조선 포로를 그렇게 많이 데려갔어요. 그들은 대개 보면 조선의 장인들이었어요. 기술자들이란 말입니다. 전쟁은 결국 조선의 승리로 끝났지만 씁쓸하게도 일본은 그때부터 문화의 꽃을 피우고 포로를 여기저기 팔아서 경제력도 올라오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시간이 흘러서 또 유럽에서 일본으로 온 상인들과 물꼬를 트고 바닷길을 이용하게 되고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유럽 사람들과 그랬지만 어쨌든 바닷길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그 바닷길을 이용해서 나중에는 조선 서해로 올라와서 무력 시위도 하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데 임진흐란 때 일본이 명나라로 갈 테니까 조선길만 좀 빌려달라.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보면 이 바닷길을 통해서 일본에서 명나라로 다이렉트로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옛날에 일본 외구들이 서해에서 노략질을 했겠느냐 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인 해적들이었던 거죠. 실제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목숨 걸고 가야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일본인이 한반도 남부까지는 목숨을 걸고 한번 와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명나라까지 가는 것은 위험부담이 굉장히 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임진울한테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과의 해전이 그토록 일어났던 거예요. 명나라로 가고 싶으면 그냥 명나라로 다이렉트로 가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자꾸 임진울한테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과의 해전이 그토록 그토록 일어났던 것이죠. 그 중앙에 중간에 한중간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일본 역사교과서에서는 자기들이 중국에 조공을 안 했다고 적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선은 또 명나라에 조공을 많이 했다고 강조하죠. 이 조공이라는 것이 무역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언급은 하고는 있는데 그 마치 일본 자기들이 조선처럼은 비굴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공이라는 것은 비굴에서 가는 게 조공도 아니고 일본은 명나라와 조공하고 싶어 안달이 났어도 버림받았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죠. 마지막으로 장위안이 이렇게 말했죠. 한국인을 아무나 붙잡고 여러분은 아무나 붙잡고 삼사대를 올라가면 조상들이 상당수가 중국인이다. 여러분 삼사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국인이세요? 이 중국 한족들의 비상한 논리인데 그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한족이라는 것은 세상에 거의 없는 미신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천년의 중국 역사 세월 속에서 이 한족이 이민족들에게 짓밟힌 세월이 거의 절반이기 때문이에요. 중국 수천년 사에서 중국이 중국 한족을 유린한 대표적인 이민족들을 크게 보면 선비족 몽골족 만주족 만주족 만주족은 다른 말로 여진족 한족들에게 그전에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 왔겠지만 정말 대표적으로 선비족이 그 옛날부터 한족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족이라는 것 자체는 잘은 몰라도 중국이 한족의 역사를 가진 한족국가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거대한 전쟁을 치렀던 이 많은 중국 국가들도 모두 다 그게 한족 중심의 국가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와 그 살수대첩으로 유명한 수양제의 수나라와 안시성전투 등으로 유명한 당태종의 당나라 역시 그 많은 사람들이 한족들의 한족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양제의 수나라와 이세민의 당나라를 그 전통적인 중국의 한족국가라고 의식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모두가 선비족 족속이 운영하던 선비족 국가였던 것입니다. 선비족의 그 족속들이 중원을 장악하고 다시 용기 충천하여 거대한 병력을 앞세워서 다시 만주와 한반도를 향해서 침공해 왔던 거예요. 선비족이 운영했던 이 진아 그러니까 중국 차이나 진아는 차이나예요. 이 진아 중원 국가들은 유독 많아요. 수나라 당나라는 물론 전연 후연 북위까지도 모두 선비족들의 국가예요. 이 지역적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딱 한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선비족에 의하여 한족의 인구가 3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굳이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역사를 접하세요. 거의 멸종을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선비족 같은 이민족들이 한족에게 동화되거나 통합 융화 같은 개념으로 된 것이 아니라 거의 한족을 멸종시켰다고 했죠. 일방적으로 한족을 제거하고 지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동화된 게 아니에요. 동화를 뭐 그런 식으로 동화가 돼요. 무슨 말도 멸종을 시켰다니까 거의. 멸종을 시켰 동화가 돼요? 어디 그뿐 입니까? 진시왕이 어쩌고 하는 그 진시왕 역시 우리 동의족 입니다. 진시왕의 진나라는 동의국가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신라와 진시왕 그러니까 김씨 김씨에요. 이 사람 그리고 가야수로왕은 모두 다 그 조상이 소호금천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우리와 전통적으로 함께했던 이 말갈족 이라는 것은 곧 여진족이며 여진족은 만주족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말갈족이 여진족이고 여진족이 만주족이니까 만주족 역시 말갈족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진족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릴게요. 셋 다 똑같은 종족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여진족이 진하 중원을 지배했던 적은 금나라 청나라 때입니다. 이 청나라는 최근까지 그 나라가 청나라예요. 중국 나라가 청나라예요. 그리고 이 몽고족 몽고족은 원나라 등으로 진하 중원을 지배했습니다. 이 여진족과 몽고족이 진하 중원에 가서 한 일도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둘이 도합 한족의 인구수를 또 3분의 1로 또 줄입니다. 참고하시고 역사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겨진 한족들은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한족인지도 사실 이쯤 되면 그마저도 당연히 그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다 섞였습니다. 오늘날 진하에는 많은 종족이 삽니다. 그리고 많이들 섞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중국 진하는 자기들이 한족나라고 한족국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치 이념이에요. 그거에 불과해요. 그냥 명분이에요. 그냥 그러면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이렇게 짓밟힌 역사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족같은 역사가 없어요. 지난날의 일제강점기와 비슷한 상황이 몇 번 벌어지기는 했지만 이민족이 함부로 들어와서 중국 한족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마음대로 하고 중국 땅에서 일어났던 식으로 종족이 섞이고 그런 일은 없어요. 대개 다 최근 일제강점기 때 처럼 내정간섭을 받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 형식으로 끝났죠. 그 세월이 얼마나 길든 간에 관계없이 원나라의 내정간섭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내정간섭을 받은 것이지 북방민족이 중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식으로 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에 생긴 국가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조건이 바로 그런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걔네가 마음대로 우리를 유린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조화리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적이 괴롭혔던 괴롭혔던 그 선비족은 우리에겐 어땠을까요? 유약했던 초기 고구려는 괴롭힙니다. 그러나 고구려 전성기에 고구려에 완전히 토벌되죠.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오면 처음에는 기습한다고 되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도 결국 최후는 정해져 있거든요. 최근 일자호의 강점기 때도 딱 1년이라는 시간만 더 있었어도 아주 그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을 왜 단일민족 이라고 하는가 여기에 한민족 말고 뭐가 또 있습니까? 중국에 비해서 한민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단일민족 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혈민족 한국이라는 뜻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다른 말이고 이해가 가시죠? 혼혈을 다 떠나서 한국에는 한민족 이라는 거 하나뿐이지 무슨 루오바족 깨오산족 바이족 와족 따지크족 위구족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한민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일민족 단일민족 그래서 단일민족 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이 장위안 같은 자칭 한족들이 말하는 중국 한족 국가라는 것은 딱 세 국가 정도가 대표적 이에요. 바로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입니다. 그래서 저 장위안 송나라 명나라 때 입던 왕실 옷을 입고 한국의 경복궁 같은 곳을 시찰하듯이 둘러보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명나라의 한국인들이 조공을 왔었다는 것을 들어서 한국이 중국의 속국 아니었냐 뭐 이런 논리로 그렇게 하는 거죠. 조공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인식에서 파생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공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했던 것이고요. 조공이 뭔지 알았고 한족이라는 종이 현재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점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장위안 같은 중국인을 귀엽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선비족 몽고족 여진족 에 의해 한족 이라는 것은 아주 먼 옛날에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족 몽골족 은 흉노족 의 후예 입니다. 그리고 여진족 은 부여 의 후예 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여와 흉노는 모두 다 단군 의 후예 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한민족 여진족 선비족 몽고족 은 전원 모두 다 단군 의 의 입니다. 북방 유목민 은 금세 뭉쳐 가지고 들불처럼 일어나고 금세 또 다른 사람을 추대해서 또 다른 쪽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또 힘을 잃으면 급속하게 소멸하죠. 하나의 조상과 종교 즉 단군을 중심으로 뭉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단군을 탱글이라 합니다. 탱글이 흉노에 속했고 돌골족 등으로 불린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모두 다 단군의 후예이며 그들 역시 단군을 탱글이라 합니다. 단군 탱글이 탱글이 그림을 보시면 단군들의 옛 선대들이나 언급되지 않은 여러가지 종족들이 물론 있겠지만 대표적인 종족만을 설명하겠습니다.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단군들이라고 쓴 이유는 단군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군이라는 것은 임금같은 명칭이에요. 그리고 총 47명이 있어요. 네? 47명? 임금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명칭 그래서 이렇게 단군이 가운데 있고 그 후예로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여쪽 부여와 저쪽 외지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골민들인 흉노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여와 흉노는 분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을 중심으로 했던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중앙 부여라는 중앙과 흉노라는 지방이 분리가 되어가는 현상을 겪는 겁니다. 각자 단군이라는 하나의 전설을 가지고 서로 각자 이제 각자 각자 살아가면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올라 각각의 분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여의 일파가 고구려 고려 똑같은 말이에요. 고구려 백제 대진 대진 대진은 발해예요. 여진 그리고 일본입니다. 일본국에 대한 생성 이야기는 고조선 사람들의 이동 때부터 백제인들의 이동 같은 것과 절대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제 흉노 지방 이 흉노 일파를 보면 흉노 일파는 선비족 돌궐족 거란족 몽골족 신라가 있어요. 놀랐어? 놀랬어? 그렇습니다. 한국 영남지대에 있었던 이 신라가 바로 흉노 일파였던 거예요. 이들은 대개 중국인들이 말하는 동의족 동호 였습니다. 이 당군을 중심으로 해서 분파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인들은 동의족 이라 불렀고 동호라 불렀어요. 따라서 신라도 동의족 이잖아요. 동의족 이니까 진아의 진나라 진시왕 거기도 동의족 이니까 똑같은 동의족 국가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시왕 거기가 김씨라고 거기 김씨고 가야 역시 동의라 다고 했죠. 신라 진시왕의 진나라 그리고 가야 역시 조상이 소호 금천으로 똑같다. 그럼 뭐 증거 있나? 흉노의 일파라면 반드시 나와야 하는 유물이 있죠. 바로 동복 입니다. 유목민은 북방에서 끊임없이 이동하잖아요. 북방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빨리 추워지고 늦게 따뜻해져요. 그리고 1년 내내 대부분 상당히 서늘하거나 춥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잖아요. 따라서 이 동복은 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단군께 의식을 지낼 때도 쓰고 음식을 익혀 먹을 때도 쓰면서 추운 날에 불을 딱 떼서 난로로도 쓰였던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동복이 나와야 비로소 떠돌이 유목민 흉노족의 후예인 겁니다. 어? 그럼 동복 나오겠네? 동복 나와야지 그러면 동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복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서만 에잇 한반도에서 동남쪽에서만 동복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동복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나?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동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다시 한번 이 족보를 보십시오. 유물도 증명해주는 이 족보를 상당히 신비로운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이 족보처럼 신라와 가야는 동복을 들고 먼 길을 이동하면서 생활했던 유목민들 출신이라는 것이고 부여와 고구려와 백제는 동복이 있을 필요 없이 이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정착해 있던 토착 국가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족보와 유물이 맞아 들어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신라와 가야가 흉로지방에서 왔다는 것이 지역적으로는 되게 멀어가지고 관련성이 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복이 나온다는 것은 이 족보의 신빙성을 더해주죠. 이제 여러분은 각자 진짜 족보를 알게 되셨습니다. 한국인들의 족보와 더불어 중국인들의 족보도 알게 된 셈입니다. 똑바로 제대로 배우면 이렇게 재밌는 게 역사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Х 하십시오. Obrig Pad